이렇게 코코넛 잎은 반으로 갈라둡니다. 그래야 가져가기가 쉬워요. 코코넛 잎을 저 위에서 저렇게 잘랐습니다. 저기 밑에 봐봐. 잘라 내린 다음에 고개서 찢어가지고 쓰는 거를. 굉장히 굉장히 Mont Cake, nous의 경우는 bow 로봇 Kings, 집사2장 이것은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정도는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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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안쪽으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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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사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좋아요. 사사예요? 사사. 이 빗자루 이름이 사사예요. 샤샤 오이웨트 땀떡푸시는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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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저는 이렇게 공개한髪을 펼쳐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